동대문구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술치료를 진행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겪으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술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심리 방역에 나선 건데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. 온라인 미술치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마음상자, 걱정상자, 말의 모습,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, 우리 가족의 마을 등을 주제로 총 5회 진행되고 매일 오전 10시 신청 대상자에게 전송되는 URL 링크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. 5회차 강의를 전부 수강하고 시청 후기를 남기면 5가족을 선정해 1대1 대면 분석 상담 이벤트도 제공합니다. 신청 접수는 13일까지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